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놓고 그동안 감사를 해온 감사원이 오늘 최종 결론을 내리고 내일 그 내용을 국회에 전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연 기자,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참 오래 걸렸는데 1년이 넘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입니다. 법정 시한도 8개월을 넘긴 시점인데요. 찬반 논란 속에 그동안 몇 번씩이나 감사원의 감사 결론이 미루어져 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오후 4시쯤 최종 의결을 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우선 처분 대상자에게 통보한 뒤에 내일 오후 2시에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의결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정당성과 연계된 만큼 내용이 나온다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데 혹시 의결 내용 취재된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이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그리고 관련 부처 등 저희가 오늘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조기 폐쇄 타당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는 방향인 걸로 보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시 정책을 추진했던 백운규 전 장관 고발 또 한수원 관계자 3, 4명의 징계 요청안을 두고서 그동안 격론을 벌였는데 정책 이행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정상참작하는 선에서 오늘 결론난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징계 수위를 조절하기로 한 걸로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발 대상의 범위 숫자를 조절했다는 뉘앙스였는데요. 한 정부 관계자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또 감사위원들 간의 절충점을 찾았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피감기관인 산업부와 한수원 쪽에서는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여부도 논란이었던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은 최근 국감에서 감사 저항이 심각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서 내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